3월 학력평가 윤사 여러분들 시험 치르느라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선생님이 여러분과 함께 또 충평과 또 해석 강의 하게 된 한보라 선생님입니다. 오늘 시험 어떠셨어요? 많이 어려우셨죠? 선생님도 이렇게 문제 풀면서 아 이거 2학년 친구들이 이렇게 윤사에 대해서 베이스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처음으로 치르는 사실 3월 학력평가잖아요. 저희가 여러 상황 때문에 딜레이가 돼서 연기가 돼서 지금 치르게 되었지만 아무런 베이스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친구들이 풀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생님이 그래서 오늘 친구들한테 이번 시험 총평을 딱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해 주고 싶어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우리 윤사는 다 처음이잖아요. 처음 지금 치르는 시험인 거잖아요. 조금 느낌이 너무 어려운 것 같아. 내가 윤사 할 수 있을까? 시작하기도 전에 겁부터 나 이렇게 좀 겁먹은 친구들이 있다면 선생님이 토닥토닥 해드리고 싶습니다. 괜찮아요. 윤사는 처음이라서 처음이라서 그렇게 낯설게 느껴졌던 거예요. 막상 이 윤사라고 하는 과목이 얼마나 매력 만점이냐면요. 지금은 이렇게 두려운 것 같고 너무너무 무시무시해 보이고 몬스터같이 괴물같이 어렵게 느껴지지만 한 사상과 한 사상과 공부하다 보면 그의 삶을 이해하게 되고요. 그들의 사상을 통해서 내 삶의 빛을 밝혀줄 수 있는 큰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정말 매력 만점인 과목이거든요. 생각보다 어렵지만은 않아요. 그리고 배우는 재미가 있고 배우는 만큼 내가 노력해서 공부하는 만큼 또 나를 배신하지 않는 또 그런 과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혹시라도 윤사 시험 너무 어려웠어. 나 정말 너무 점수도 형편없고 앞으로 윤사 공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이런 마음을 가지고 혹시 선생님을 만난 친구들이 있다면 일단 이렇게 멋지게 네 삼월 첫 시험을 잘 치루어준 자기 자신에게 토닥토닥 스스로 응원을 해 주시고요. 선생님이랑 같이 이번 시험 전체적으로 한번 쓱 보면서 앞으로 내가 윤사 공부 요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고 감을 잡아보는 그런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이번 시험 쭉 한번 분석해 보니까요. 크게 동양윤리 파트에서 이렇게 다섯 문제, 한국윤리 파트에서 한 문제, 서양윤리 파트에서 일곱 문제, 그리고 나머지 사회사상 파트에서 이렇게 또 일곱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이런 코로나로 인한 초유의 사태로 원래 3월 초에 봐야 할 시험을 지금 본 거잖아요. 원래대로라면 3월 초에 봤어야 하는 시험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요. 윤사라고 하는 과목을 제대로 공부하고 이번 시험을 치르는 친구들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걸 출제하신 분들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제를 하실 때 어떻게 출제하셨을까요? 비록 윤리와 사상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출제는 하셨지만 사실 그 속 내용을 따져보면 대부분은 윤사의 본격적인 내용이 아니라 그렇죠, 중학교 1, 2, 3학년 때 배웠던 도덕, 도덕 시간에 나왔던 여러 사상가들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특별히 우리 고1 때 배웠던 그렇죠, 잘했어요. 통합사회에 등장하는 여러 이런 사상적인 요소들 그리고 우리의 어떤 기본 상식으로 풀 수 있는 제시문 분석 수준에서 풀 수 있는 흔히 선생님들이 얘기하시죠. 문제 잘 읽으면 그 문제 안에 답이 다 있잖아. 라고 흔히들 이야기 되는 그 제시문 분석 수준에서 풀 수 있는 문제들로 이렇게 네, 구색을 맞춰서 이제 출제를 하신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주로 한국 사상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적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이제 앞으로 정말 윤리와 사상이라는 과목을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이런 과목으로 수능 20문제가 딱 나올 땐 어떻게 나오냐면요. 동양과 한국 윤리 파트에서 거의 6문제에서 7문제가량이 나와요. 한국 윤리 파트에서도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출제가 돼요. 그런데 우리는 왜 이번 시험에는 한국 윤리 파트 문제가 본격적으로 안 나왔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렇죠? 우리는 아직 제대로 윤사를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출제를 안 하신 거고요. 실제로는 동양과 한국 윤리에서 6, 7문제 그리고 서양 윤리에서 또 6, 7문제 그리고 나머지에서 이제 사회사상 문제가 전통적으로 많이 출제가 되었어요. 물론 친구들이 공부하는 2015 개정 교육 과정에서는 조금의 변동은 있을 수 있지만 대체적으로 그런 어떤 문항의 비율 수 정도는 아마 쭉 연이어서 연속해서 갈 거 같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다시 한번 하고 싶은 말은요. 이번 시험은 본격적인 윤리와 사상 시험이라고는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조금 마음을 좀 편하게 먹고 그렇구나. 내가 이번 시험 좀 윤사가 이런 거구나 하고 느낌 정도 잡아보는 그런 의미였구나. 생각하시면 되고 너무 긴장하실 필요 없다는 얘기해 드리고 싶어요. 자 선생님이 지금 동그라미 치는 문항들이 있어요. 십팔 번 문항 불교에 대한 문항이었습니다. 이 팔 번 문항 서양의 공리주의이자 벤담에 대한 문항이 출제가 됐었고요. 십삼 번 문항 네 서양의 칸트의 의무론이 출제가 됐었죠. 십일 번 문항은요. 이제 자본주의 애덤 스미스의 고전적 자본주의와 케인즈의 수정 자본주의에 대한 문항이 출제가 됐어요. 자 이 네 문항 혹시 그렇죠. 선생님 제가 틀린 문제만 어떻게 쏙쏙 다 찝어서 동그라미 치세요 하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가장 이번 시험에서 어려웠던 문항들입니다. 자 선생님이 요 네 개의 문항은 좀 반드시 다시 한 번 여러분들이 좀 꼼꼼하게 풀어볼 것을 당부해 드리고 싶어요. 선생님 저 네 개 다 틀렸어요. 괜찮아요. 선생님 늘 얘기하잖아요. 계속 얘기했잖아요. 아직 본격적으로 안 배웠으니까 틀리는 거 당연합니다. 물론 조금 매몰차게 얘기하면 요 끝에 있는 십일 번 문항 같은 경우는 작년에 우리가 통합사회 시간에 그렇죠. 자본주의에 대해서 전반적인 걸 공부했기 때문에 그때 좀 꼼꼼하게 공부했던 친구들이라면 맞출 수도 있는 문제였어요. 하지만 이런 십팔번 문항 같은 경우는요. 네 많은 친구들이 틀려도 괜찮아요. 아직 안 배워서 그런 거고요. 배우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항이었습니다. 팔 번의 공리주의 십삼 번의 칸트 문항 역시 충분히 우리가 앞으로 윤리와 사상 시간에 다 다룰 내용들이기 때문에 네 걱정하지 마세요. 선생님이 다시 보라고 이야기하는 건 무엇 때문일까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윤리와 사상이 앞으로 네 전개되는구나. 우리가 앞으로 공부하게 돼 더욱 궁극적인 어떤 목표로 삼고 공부하게 될 수능 문제가 이런 식으로 윤사에서는 출제가 되는구나. 제일 윤사다운 문제들이구나라는 의미에서 한번 다시 볼 것을 선생님이 권유해 드립니다. 자 앞으로 우리 윤리와 사상 공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너무 겁먹지 말라고 있습니다. 기본 개념 충실하게 쌓아가시길 바래요. 학교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온라인 계획도 시작되고 또 오프라인 계약을 하게 되면 윤리와 사상 진도가 척척척 나가게 될 텐데요. 그때마다 기본 개념 충실히 쌓으시고요. 우리 EBS에도 정말 좋은 윤리와 사상 기본 개념을 쌓을 수 있는 2학년 친구들이 들을 수 있는 강의들이 많이 개설되어 있어요. 개념 완성 윤리와 사상 강의 또 학교 시험 3주 완성 학교 시험 또 윤리와 사상 강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본 개념을 충실하게 쌓으시고요. 윤사는 사상가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그들의 입장을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하이라이트입니다. 사상가들이 입장을 파악하고 다양한 사상가들이 입장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잘 정리해 주세요. 그리고 암기할 요소가 많죠? 이해했으면 미루지 말고 즉각 즉각 이해와 동시에 암기하는 습관 가지고 공부한다면 선생님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감히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윤사라고 하는 과목이 너무너무 하기 싫고 어려운 공부나 어떤 스트레스를 주는 그런 과목에서 더 나아가 나 자신에게 주는 하나의 선물이 될 거라고요. 선생님이 분명히 얘기했어요. 동양과 서양의 수천 년 동안 수많은 그 지혜로운 사람들이 고민하면서 이룩해냈던 그런 지혜로운 이야기들을 우리가 윤리와 사상을 통해서 공부하잖아요. 윤사는 나도 몰랐던 진짜 나에게. 걸어가는 진짜 나를 향해 걸어가는 나만의 조용한 산책길 나만의 조용한 여정이 될 거예요. 윤사를 공부하는 시간이 여러분도 모르게 어느 어느덧 스트레스가 아니라 나에게 주는 선물 힐링타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런 윤사의 매력을 잘 기억하면서 선생님이랑 같이 본강에서 일 번부터 이십 번까지 한 문제 한 문제 그 맛을 더 보도록 해요. 자 우리 회사 강의에서 만나요.